여러 가지 다 먹고 싶을 정도로 타코 피자도 그렇고 특이한 메뉴가 많아서 좀 더 여기 오게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다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들이랑 꼭 다시 와보고 싶었어요 피자 옷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친구들 달라졌다고 옛날 피자 옷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건강하게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세련되고 여러 명을 좋아할 수 있는 이 피자 옷이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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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